미안해! 여러분 수능 잘 보세요. 벌써 내일이야. 저기 뭐 하시는 거예요? 저? 브이커인데요? 네, 오! 볼 앞에 서 있는 내가 원하는 거죠 오늘 스케줄이 끝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. 네 미니온데! 네, 속도가 뭐... 이번엔 민니랑 밥먹고 애기하고 놀아야죠. 제 목소리 잘 들려요? 지금 가는 동안에 잠깐 왔습니다. 항공와도 바로 못 만나죠. 맞아요. 핸드폰요? 보여드릴 수 없어요. 지금 제 핸드폰으로 하고 있거든요. 무섭다. 차에서 하는 거 오랜만이죠? 차에서 하니까 어색하다. 저 멀미는 별로 없는 편이에요. 거의 없는. 오늘의 심장? 심장? 무슨 심장? 슈아 오늘 브이앱에서 잤어요. 브이앱을 하면서 잤다고요? 정말 대단하구만. 오늘 왜 이렇게 으른 같냐고. 원래 나 으른이야. 오늘의 TMI는? 오늘 나... 너 오늘 뭐 했지? 오늘 무슨 TMI 썼지? 도시락 먹었어요. 도시락 먹었어요. 도시락 먹었는데 도시락이 맛있었어요. 도시락이 맛있었어요. 그... 불고기 도시락. 캡처 타임? 모르는 거 3번으로. 아 근데 나 너무 믿지 마요. 수능 날이 생일이에요? 좋은 거요? 생일이니까 수능도 잘 보겠다고. 좋은 날이니까. 슈아가 브이앱에 쓰기 조명을 맞아왔다고? 진짜... 미연이가 3번 찍으라고 하면 4번 찍으면 돼. 그래 잘하고 있어. 좋아서. 잠시만요. 야이 그러다 보면 그러면 세수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따라 머리가 자꾸 또 머리가 크게 나 졸려 조금 원래 전 차에 타면 항상 졸려요 그래서 그래요 진짜 피곤해서가 아니라 차에 타서 그래요 어디서든 졸리면서 아니거든? 왜 이렇게 우리랑 얘기하는데 졸려? 원래 좋아서 더 편해서 잠이 오는 거야 어.. 삭발이 기대된다.. 누가 삭발해? 이현아 나 쉬어도 돼? 쉬어도 돼? 아니? 안 되는데 나랑 놀아줘야 되는데 나이 바다 졸리면 자 슈어처럼 나이 바다 졸리면 자 슈어처럼 키티 틀어도 키티 트고 있는데 슈어? 응 누가 삭발하냐고 난 너의 기억에는 너의 곁에 계속 해보고 여기가 나온 컨셉 단체 삭발이라고? 네버거도 안 좋아할걸? 그렇게 하면 다 이게 뭐야 이럴걸? 다같이 하기로 누가? 난 아닌데? 아이들은 하나라서 내가 다 못하게 할거야 아이들은 하나라서 내가 다 못하게 할거야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 뭐가 좋아 안 좋잖아 안 좋아하지 안 좋잖아 뭐라든 좋아도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? 너무 놀라지 않을까? 너무 놀라지 않을까? 그러면 난 안할게 전 전 괜찮아요 네버거 저는 네버거 델존의 남들에게는 전 유가 우린 너 차가운거죠 나 씨 난 별로 안 좋아 그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피곤해 보이지? 피곤해 보이네. 어두워서 그래. 평소에 차에서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밖에 보거나 잠들거나 핸드폰 하거나 이러는데 얘기하거나 진짜 잘 수 있어요. 이렇게. 근데 진짜 잤어요. 진짜 잠들었어요. 뭐요? 수업? 매니저님 운전 잘 하신대요. 오빠. 웃으셨어요. 진짜 잤다고? 진짜 대단하다. 웃음. 그럼 그거 보고 있었어요. 잤 걸 다? 취했냐고요? 응? 사나 언니가 라디오에서 미안한 얘기 한 번 봤어요. 근데 썸네일 또 이상하다고? 이제 난 아무렇지 않아. 음. 근데 썸네일 또 이상하다고? 이제 난 아무렇지 않아. 아 진짜 차에서 하는 건 너무 집중이 안 된다. 진짜 나 너무 졸린가 봐. 아무튼 오늘 제가 내일 수능이라고 해가지고 응원하러 왔어요. 얼굴만 동동 떠있어. 얼굴만 동동 떠있어. 저도 사랑해요. 수능 챈섬 여기 있으면 안 된대. 여기 감지러워. 네. 네. 여러분. 오늘도 고생했어요. 고생했어요. 수능 하루 전날에는 원래 좀 일찍 자고 컨디션을 조절하고 가야 되지 않나? 마음 편하게 하고 힘내서 공부한 만큼 잘 보고 와요. 잘 찍고. 저는 이제 없어졌네. 없어졌네. 뭐다. 난 8분쯤 뒤쯤에 도착해서 5분 뒤에 끌게요. 또 올 거니까 제가 다시 제대로 좀 찾아올게요. 다들 화이팅! 소문화 은변이 나왔었는데요? 소문화 은변이 나왔었는데요? 여기도 밝네. 빼빼로 아직 못 먹었어요. 아키는 중이에요. 프랑스 mein기 Heights 하루 일어나, 사aju nom. 물에 다 사야되면 아침에 사야되면 일어난 날 Gundotchen 방탄 번 사야되면 일어난 날에 아키는 중이다 저녁은 들어가서 먹으려고요. 이 뺨 샀냐고요? 뭐 샀어요? 저녁은 따뜻한 거 생각 중이에요 아직. 근데 오늘 면은 아닌 것 같아. 삼겹살도 아닌 것 같아. 뭔가 따뜻한 국물? 찌게도 괜찮다. 밥 먹어야지, 밥. 순댓궁 맛있지? 나 어제 순댓궁 먹었나? 어제인가? 엄마 어제인가? 예뻐요. 저도 순댓궁 잘 챙겨 먹을게요. 레버버도 잘 먹고. 슬슬 가볼게요. 빠이빠이 또 올게. 내 수능 잘 봐, 알았지? 파이팅. 빠이빠이. 간다. 나중에 좀 잘 안에는 그런 것 같아. 정신이 없어. 영광이 많이 봤어. 안녕. 안녕. 안녕!